수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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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아, 괜찮아? 수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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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쳤나 봐. 그것보다. 너 병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핸드폰. 너 핸드폰 어디 있어? 수신아. 아니, 아니. 내가 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봉순경 전화. 혹시 강수진 씨? 네. 제가 강수진입니다. 지금 봉순경 같이 있습니까? 저 박재현이는요? 태현 씨가 피리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어요. 네? 지금 피리가 많이 다쳤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응급차 보낼게요. 네, 네. 야, 신승경. 지금 봉순경 칼이 찔렸다고 그러거든? 하늘호수 근지로 빨리 응급차 보내. 빨리빨리. 네, 알겠습니다.